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도시광산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시광산이라 하면 근래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아마 많이 잡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광산은 근본적으로 폐기물로부터 시작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과의 관계를 도시광산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는 역할을 분담한다 하는 그런 만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이죠 요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부분의 물건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나라에 수출이 돼서 결국은 수출된 상품들은 사용되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가 돼서 쓰레기를 나머지 국가들은 쓰레기 제조 국가밖에 못하는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그런 만화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있는 표현입니다만 쓰나미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상당히 무서운 현상입니다만 지진에 따른 해일 현상의 쓰나미 문제 이런 것들을 마치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를 너무 범람하는 자동차가 마치 자동차 쓰나미다 자동차는 상당히 많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자동차들은 사용하고 난 다음엔 다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치 자동차는 쓰나미처럼 땅 위를 덮쳐버렸다 하는 하나의 또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이러한 금속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세계는 자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굉장히 격렬하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보았을 겁니다 폐기물에서 금을 추출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셨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폐기물주는 주로 아마 폐컴퓨터에서 금을 추출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은 우리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하나의 새로운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금광석 전현에서 채굴한 금광석은 1톤의 금광석 속에는 불과 4g의 금밖에는 함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놓은 다시 말하면 이 폐휴대폰 폐휴대폰을 모아놓은 곳에서는 1톤당 무려 200 내지 400g의 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천연금광석에 비하면 금의 함유량이 무려 70배 정도 많은 그런 폐휴대폰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폐휴대폰에서 우리가 금을 추출한다면 금광석을 발굴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 뿐만 아니라 금 이외에도 많은 희유금속들 금음과 같은 귀금속, 팔라디움, 로디움, 이와 같은 희유금속들 코발트 같은 구리 같은 금속들 이러한 상당히 가치가 높은 금속들이 우리 폐휴대폰에 그리고 폐컴퓨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금 개발 프로젝트는 결국은 도시광산 프로젝트로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환경부하고 직영부 직영부는 굉장히 또 국가의 희유금속들의 확보를 위해서 또 지자체들은 폐기물로부터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러한 도시광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체까지 이제는 도시광산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를 하게 되고 이 희유금속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희유금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시광산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광산이란 폐기물 속에 있는 금속 성분을 회수 추출 정제를 통해서 재자원화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86년에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도시광산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처음 사용하고 나서 일본에 있는 도시 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희유금속들의 매장량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막대한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런 도시광산의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활동은 결국은 지구의 자원 고갈 문제나 또는 자원 전쟁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보다 값어치는 그런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도시광산을 통해서 녹색산업의 위치가 더 확실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시광산은 녹색산업으로서 사회적인 각광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광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희유금속입니다 희유금속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지각 내에 소량 존재하거나 추출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희유금속입니다 현재 산업적으로 수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금속이기도 합니다 또 소량 첨가로 소재의 기능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금속들은 국가적으로 독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에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중국이 생산 독점 및 수출 규제 정책으로 결국은 자원민족주의라는 그런 문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유금속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이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러시아, 미국이 거의 70% 정도 보유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거의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희유금속에 대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신자원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등소평이 한 말 중에는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겐 희토류가 있다 이런 하나의 굉장히 위협적인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유금속은 어떠한 분야에 쓰이느냐 할 때 우리가 수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 아주 많이 쓰이는 금속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유금속은 한국에서는 35종의 원소를 희유금속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광산에서의 대상물질로는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일단 철금속, 비철금속, 귀금속, 그다음에 희유금속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철금속 중에는 여러분들이 철이니까 다 아시는 얘기고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구리, 주석, 아연, 귀금속은 금, 은, 백금, 로디움, 팔라디움과 같은 것들 희유금속으로는 니켈, 코발트와 같은 물질들이 대상물질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휴대폰의 경우를 사례를 보게 된다면 폐휴도편에는 금, 팔라디움 등 16개 종류의 희유금속이 있다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해보면 한 대당 약 2,500원에서 3,400원의 가치가 있더라 폐휴 휴대폰 하나에 그 다음에 폐PC에는 금, 은, 동 등 14종 이상의 희유금속이 들어있다 그래서 폐PC 한 대당 약 2만 6천 원에 해당되는 금속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폐자동차는 철 및 비철금속에 대략 약 70만 원 정도의 금속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엄격하게 다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가치지 개별적으로 버절로 변해져 있을 때는 오히려 환경 및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잘 수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도시광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PC 함유금속에 대한 표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많이 회수하고 있는 것이 금이죠 금 이외에도 이같이 많은 종류의 금속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폐컴퓨터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많은 수집상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집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광산의 경제적 가치를 이제 도시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도시광산의 매장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광물자원연구소에서 추산한 결과 도시광산 내의 금축적량은 전세계 매장량의 약 16%에 해당된 막대한 양이 도시광산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은도 전세계 매장량의 23% 또 인디움도 전세계 매장량의 38% 구리 백금축적량은 세계 3위 이내에 있다 하는 것을 일본은 천연광물자원은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지만 이 도시광산 자원 안에서는 세계 제일의 매장국가라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광산 국가입니다 이어 더불어서 한국은 1990년도 초에 처음 도시광산의 개념을 들여와서 그 후로 환경부는 버려지는 가전 폐기물 폐자동차 속의 금속 자원이 연간 약 124만 톤 약 2.2조 원에 해당되는 양이 있다 그리고 지경부에서는 도시광산 잠재가치를 약 50조 원으로 보고 연간 4조 원 규모로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연구소에서는 또 연간 약 3만 4초 톤 외에 폐가전으로부터 우리가 도시광산에 있는 기후금속도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계산을 한 자료 신뢰성 있는 자료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광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서울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때 추정한 매장량을 볼 적에는 전국적으로 폐휴대폰 PC 가전제품 숫자를 약 3억 3천만 대 정도 그 중에서 서울시가 약 8천만 대가 잠재했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유가금속량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9조 6천억 정도의 유가금속의 매장량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서울에서는 약 2조 정도의 유가금속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대부분이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우리나라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도시광산의 경제적 가치로서는 이런 희유금속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는데 또 증가율도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광산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착시킴으로써 이런 희유금속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원전쟁 시대에 우리도 안전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도시광산의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광산에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환경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환경적 가치는 것은 자원순환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저감 효과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위태로운 지구의 상황을 다시 우리가 세워놓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도시광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커다란 효과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광산은 핑크빛 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있습니다 도시광산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도시광산 산업의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을 때 예를 들면 폐가전 등 대상 폐기물이 배출되는 단계 그 다음에 수집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분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육가물을 추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희귀 금속을 재련소로 재련하는 단계 이 다섯 가지를 나누었을 때 볼 적에 첫 번째 하나의 저해 요소란 뭐냐면 우리가 수집 단계에서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있다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배출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결코 이 도시광산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 회수가 어렵다 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 비용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필요한 그런 일은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수집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제도화했냐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대 영어로는 EPR이라고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으로서 생산자가 스스로 회수를 해서 그리고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전자산업환경협회로 하여금 폐가전제품을 회수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자들을 대리해서 이런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폐가전제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도시광산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집 문제가 가장 큰 저의 요소다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이냐 어떻게 비용을 적게 드리고 수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커다란 관점인데 문제는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무허가 사업자들이 또 경쟁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 밀거래를 통해 가지고 경로 파악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도시광산화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 이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게 되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운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불현성 쓰레기만 수집한다고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이야기 들어야 알아듣는 거야 하면서 결국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쓰레기의 분리 수거 문제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사회적 참여를, 지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쉽고 또 비용이 적게들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가 수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커다란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걱정 마세요 여기에 있는 것들 모두 환경친화 제품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품 자체가 다 환경친화 제품이라고 만들었긴 했지만 그것이 다 다시 재활용되고 재활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집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환경친화 제품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소재별로 어떻게 분리수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커다란 문제죠 그래서 워낙 쓰레기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환경친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경제적으로 잘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또 그런 문제를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도시광산 대상 폐기물들이 모였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의 코믹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도시광산 활성화의 저해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집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희귀금속이 상당히 많은 종류의 희귀금속을 어떻게 분리해서 그것을 추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 기술이 사실 금과 같이 값비싼 것들뿐만 아니라 함량이 낮은 희귀금속들을 분리회수하는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분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품을 분리하고 유과물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그 추출하고 남은 분리하고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들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는 폐기물 처리에 직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벌써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다 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것은 영어로 아까 EPR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는 것인데 결국은 생산자의 책임을 더 확대시킨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생산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생산자들의 책임이 있는데 변해서 이제는 재활용까지도 생산자한테 책임을 더 확대시킨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하여 통해 가지고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 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회수 재활용을 해서 보다 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생산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방법조차도 생산자가 하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것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2년에 시행한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도부터 시범 운영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의무 대상품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가전제품들 가전제품들이 다 해당입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또는 휴대폰, 오디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의 모든 가전제품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 밖의 품목으로써는 타이어, 유날리, 형광 등 등의 많은 품목들도 현재 의무 대상으로도 있고 포장제도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광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는 가전제품들 이런 사무용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우리가 대상인 도시광산의 대상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EPR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냉장고 세탁기 TV의 경우 다시 말하면 폐가전제품의 경우 EPR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이와 같이 급속하게 폐가전제품 재활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에어컨, PC, 휴대폰, 오디오 그 다음에 사무기기 이 경우도 EPR 제도를 본격 시행한 2003년부터 급속하게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또 항상 그렇게 증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육가물 회수에 대한 장래 불투명에 대한 그 부분은 우려되는 저해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폐가전 수거량 같은 경우는 EPR 제도 후 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언제까지나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회의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일본의 경우를 볼 때 2000년도에는 무려 1300만 대가 휴대전화가 회수됐는데 그 7년 뒤에는 그 반밖에 회수가 안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휴대전화기를 자기가 보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진이나 메일 등을 추억으로 보관하는 심리도 있고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 저작권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가되어야 할 상황인데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우리가 또 저해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 저해 요소 중에 하나는 휴금속 자체가 매우 비싸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설계 생산 단계부터 휴금속 사용 비율을 대폭으로 줄여보자 하는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휴금속의 양이 애초부터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 참여와 수거에 대한 협조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폐가전 제품 회수에 대한 어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환경부나 또는 가전 회사, 가전사라든지 아니면 시민 환경단체에서의 그런 캠페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원재활행공센터에서 폐휴 휴대폰을 가져오십시오 천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또 어떤 여러 단체, 정부기관에서 이런 캠페인들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앞에 나선 저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많이 참여하셔서 국가적으로 그런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사전에 막고 그것을 회수해서 우리가 경제에 더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